무디는 24분부터 그리고 다른 12분을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선 세반막 파이널 맨치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쎄다는 무진 그리고 그 무진을 200kg 중량을 우와 우와 파악이 넘치는 무진이요 사악이 넘치는 무진 무진 우아 우와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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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! 와아! 자 중공아! 히에 찬다! 버티는... 턴! 자아! 운장입니다! 무시하시고요! 히에 찬! 히에 찬! 히에! 와아! 야야야야야야야! 와아! 야! 붙어! 이럴 때 한 번 더 붙어! 대단하죠! 다치지 말고! 자아! 다시 한 번 시동이 걸리나요! 또 버티는 칼입니다! 완전히 무진의 머리 위에 몸무게를 쓸어서 이 마음대로 해봐라! 아는 칼에게 과연 무진이 어떻게 할까요?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! 힘을 다시 한 번 전투하기 시작합니다!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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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짱 근처는 약 3m! 일단 1차 울짱 물리는 실패! 두 번째 신호가 될 겁니다! 자아! 자아! 과연 칼이! 야! 칼도 간크죠! 이 울짱 근처에서 딱! 몸을 맡기고 네 마음대로 해봐! 나는 자신이 있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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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! 힘내! 2분 20초! 야! 2분 20초! 2분 20초! 2분 20초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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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는 미통댕이다! 여러분이 공개하시는 안성가방송! 우와! 우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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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43초! 우와! 우와! 2분 43초! 결국은 탱글처럼 와! 우와! 미쳤다! 이준님 어떡해! 오! 오! 동시에 통합 탱글 매치를 가져옵니다! 여러분들 두 선택의 한 선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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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이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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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밥도 먹어야지 고마워 싸움 잘했어 젠슨 너무 힘든데? 열받았어 젠슨 너무 좋은거 아니 젠슨 너무 좋은거 잘했어 이렇게 무지개당 어디가! 무진이 이제 많이 걸려요 무진이 주로 음 음 음 음 음 아 야 아 아 아 으 으 으 아 마법 아 아 흠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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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로 이어서 시장승 자 1,2,3,4등 차시할 수 있는 분들 다 올라와 주시고요 변경부터 할까요? 진순호 기관님 어디 계십니까? 올라오십니까? 시상승이 하니까 일단 올라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 문이도 참 고향에 그리고 고향에 군에서 출전해서 재패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향을 비행해서 다행히 참고하십니까? 진순호 기관님 올라오십니까? 시상하십니까?